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검이 필요하다 신검은 제자이겠어 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나 하니까 가지고 있지 이걸로 사람을 구한다는 웬 놈이냐 저 처자의 지압이 되는 분이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이몽이 그댈 구해준게 이한 맞지? 너 그 꼬맹이? 배가 물에 빠진 널 구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걸 봤어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요괴가 나오기 전에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미래로 갑시다 이제 하바가 터지고 죄수들이 탈옥할 겁니다 출발 여기가 어디지? 지금이 미래인가?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? 안 됐나? 저 그냥 사고가 아닌데 폭발 14분 전에 까부 끄! 거기다가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다른 인간들과 같이 천천히 날 때 disreg spy 요게를 잡아야죠! 요게를 잡아야죠!